안녕하세요. 아, sorry. 눈치 챙겨. I'm sorry. 하나 둘 셋. 신조 갑판. 예지 씨, 에이미 기억하세요? 에이미요? 디츠니 공주. 아, 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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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그 친구 거예요? 네, 언니 또 컴퓨터 샀어요.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랑 안 해도 사랑해. 그래서 사랑을 안 할래야 사랑해야 돼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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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분이 되게 지난번에 디즈니 공주 콘셉트로 다 나왔어. 모든 디즈니 공주가 다 나왔어. 아, 진짜. 오, 예쁘다. 완전 분위기 있는데? 약간 콘셉트 되게 예쁜데? 어, 한국말 나오는데요? 썸 아구성. 오, 예뻐. 컬러감 너무 예뻐. 그치? 그치? 어, 루피 아니야? 어? 루피잖아. 마리오! 마리오랑 루피랑. Who are you? 어? 어, 이거 다 익숙한데? 어? 어, 나 지금 아는 캐릭터 또 봤어. 지나가고 있는 캐릭터잖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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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예뻐. 너무 귀엽지 않아? 와. 근데 디즈피도 퀄리티. 장난 아니다. 응. 아, 진짜 너무 예쁘다. 역시네, 역시네. 아, 귀여워. 아, 이거 너무 컨셉이 잘 잡았다. 응. 와. 우와. 어, 이거 틱톡 안 돼? 어? 틱톡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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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틱톡 펴야겠네, 이거. 벌써 이러고 있어? 벌써 이러고 있어? 어우, 야. 내려친다? 오. 진짜. 러블리하다. 어떻게 이 모든 컨셉을 이렇게 잘 좋아하지? 진짜 멋있어, 알바. 어, 이것도 게임이네. 그, 그. 아! 그. 발, 발 밟는 그 게임 아닌가?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, 그거. 그. 화살표 모양 발바닥에 있는 거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이거 바비다. 어. 아, 바비. 아, 바비. 아까 내가 좀 바비였는데. 아, 바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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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뭘까? 되게 러블리해. 아! 노래 좋은데? 이거잖아, 핑크 컬러. 아아, 아버지 너무 귀여워. bother, 귀여워. 오오. 잘 어울려 둘이. 그니까. 대신해. 오웨이, 시트! 봐야, 그만두 그러신가. 너는 가라. 뚝루. 뚝루루. 나 왠지 저 남자 나쁜 놈일 것 같아. 갑자기 여기 반전이 있다고요? 이 아기자기한 뮤비에? 스테이지 5에요 아직. 아직 스테이지 5. 오오오오. What's this? What is this? 사랑해서 가장 중요한 걸. 사랑해서 가장 중요한 걸. 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 너무 빨라요. 왜 아니야. 진심 충심. 진심이지 뭐. 아니야 다. 왜 아니야. 뭔데? 뭔데? 뭐였어? 같이 알면 안 되나? 끝. 네 개 다? 포켓몬. 맞아 아까 포켓몬 봤어요. 아 진짜? 뒤에서 지나간거 같아. 지우. 아오오오오오. 추울다. 아 춤 배우고. 너무 귀엽다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자. 귀여워 결국 만났어 아이고 예뻐 아 너무 귀여워 아 이 잡는 거야? 저걸로? 이 남자를? 포켓몬 잡는 거잖아 나 지금 순간 그 포켓몬고 저 남자를 잡는 줄 알았어 잡을 거 같은데? 예스! 눌러! 저거 빨리 눌러봐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거야? 좀 눌러보세요 아 진짜요? 글쎄 보고! 내가 눌러보라 했잖아 아 진짜요? 아니잖아요! 아 뭐야! 유튜브로 들어가서 눌러볼 수 있어요 아 뭐야! 저 지금 진짠 줄 알고 빨리 빨리 눌러봐 나도 믿었어 나도 진짠 줄 알았어 예스 있어 예스 마우스로 눌러야 돼요? 터치는 진짜 아니 마우스로 핸드폰으로 하면 터치해야 할 수 있어요 우와! 너무 재밌다 댓글 눌러주다 와 다시 눌러봐도 돼요 다시 해도 되나요? 네 진짜 눌리는 거야? 오케이 예스! 아 법안의 말자를 남자를 들어간다니까 진짜 포켓몬 잡히는 거 같아 귀여워 노하면 노해도 돼요? 네네 노했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왜냐면은 제목이 그렇잖아 제목이 응 해볼까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해? 남자 빠빠? 아 뭐야? 아 제목이 그거잖아 제목이 그거잖아 예스 아 제목대로 가는 거지 귀여워 아 진짜 역시 재밌다 일단 너무 귀여워 그치? 너무 귀여워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진짜 어린 분이셨어요 아 진짜요? 10 10살이에요 우리 또래네 우리 또래네 같은 20대 맞아 같은 20대 지난번에도 디즈니 컨셉으로 모든 공주들 OT랑 스타일링 했는데 다 예뻤거든 근데 이거는 더 잘 어울리고 더 귀엽고 진짜 인형 같아 그 남자랑 남자분이랑 해가지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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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분도 너무 잘생겼어 근데 재밌어요 이게 게임이니까 어 약간 이게 뭔가 아 이번 스테이지 1, 스테이지 2 막 이렇게 하니까 뭐야? 뭐야 뭐야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 맞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춤이 있었어 이렇게 하던데 뭐 한번 해야겠는데? 잘하네 역시 프로틱톡커 진짜 그 게임 음악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? 응 맞아 게임 음악으로 써도 되고 이런 게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임 게임 어플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런 게임으로 뭐라 해야지? 게임 어플 안에 그 이 여자 이 가수분이 이 캐릭터 나오잖아요 캐릭터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스테이지 1이 예 Begin 클리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이렇게 클리어 할 때마다 음원 하나씩 들을 수 있게 뮤직비디오 하나씩 볼 수 있게 캐스팅 하시겠습니까? 까만유 까만유 밖에 안 해 베트남 오더일 줄 알잖아 안 떨어져? 가능 Am I 까만유 네 저희 오늘 뮤직비디오 봤는데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뮤직비디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DM 보내주셔도 됩니다 베트남어 능력자이기 때문에 캐스팅 하시겠습니까? 캐스팅 하시겠습니까? 캐스팅 하겠습니 으아아아 말 거야 그리고 저희 각각의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유자들 유튜브 편 그러니까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고 소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K-트렌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빠이빠이 사람 bothers religions 많으니 Vid 형 의 은 이미